경추 디스크 수술 후 신경 손상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투병 중이었던 가수 현철이 결국 투병 끝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현철이 세상을 떠나자 트로트판을 비롯한 가요계는 큰 슬픔에 빠졌는데요. 이른바 트로트 4대 천왕이었던 고인이었기에 슬픔은 배가 됐습니다. 이에 동료 가수들을 비롯한 후배 가수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며 함께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수 박구윤은 자신의 sns에 현철 큰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셨다. 저희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구윤이나 주라 내가 키울게였다. 늘 저를 예뻐해 주시고 업고 키워주셨던 가요계의 큰 별 현철 큰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투병 끝에 작고하셨기에 많이 힘드셨을 거라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큰아버지 가시는 길 다 같이 기도해 달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추모했습니다. 또 가수 김수찬 역시 선생님 그곳에서는 평안하셔요. 신인 때 잘 챙겨주셨는데 함께 한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곧 뵈러 갈게요라고 먹먹함을 드러냈습니다. 설운도 또한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잘 이겨내시겠지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들으니 놀랐다며 고인의 비보를 듣고 많이 놀랐다고 했는데요. 이어 설운도는 마지막으로 고인과 연락했던 때를 회상하며 연락이 끊어진지가 좀 됐다. 형님이 몸이 불편하니까 주로 연락을 잘 안 받으셨다. 형수님하고 가끔씩 연락해서 안부를 묻곤 했다. 형님이 잘 이겨내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형님이 수술을 받으셨는데 잘 안 돼서 다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다. 이후로 좀 건강이 더 안 좋아지신 것 같다. 마음이 정말 아프다고 애통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설운도는 가육의 맏형으로서 후배들에게도 정말 잘해주셨다. 참으로 인생 모상이다 라며 재차 비통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쾌차를 기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현철이 투병 중이라고 발표하기 전에 온라인상에는 여러 가짜 뉴스도 돌았었는데요. 2019년부터 방송에서 좀처럼 보이지 않아 건강학 화설 심지어는 치매라는 루머 및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2018년 10월 방송됐던 가요 무대에선 혼자 걷는 것조차 어려워 피디들이 부축했다는 루머가 돌며 현철의 건강 이상설은 사실화되는 듯 하였죠. 그리고 2020년 가요 무대에서 현철이 봉숭아 연정을 부르는데 다리 움직임이 전혀 없어 팬들의 걱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뇌경색을 앓는 사람의 증세 같다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1년 5월에는 김흥국이 진행하는 방송에 현철이 직접 출연해 건강이 한동안 안 좋았다는 뉘앙스는 풍겼으나 현재는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김흥국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김흥국이 안 좋으신 데는 하나도 없는 거죠? 라고 묻자 현철은 없어요. 나 내일 올림픽 나갈까 생각 중이에요 라고 답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 현철의 아내가 보낸 재활치료 중이라는 편지 내용과 함께 누군가의 부축 없인 거동이 불편한 모습이 포착되어 안타까움을 낳았습니다. 아내의 자필 편지에는 큰 수술과 함께 2년 남짓 재활치료를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의 격려와 위로에 전화 편지에 감사한 마음을 미약하지만 남편 현철을 대신해 글로써 큰절 올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또 이번 일을 겪으며 남편에게 제일 큰 힘은 사람들이란 것을 사람이 재산이고 크나큰 자산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잊지 않고 끊임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 잊지 않고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후에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더욱 건강 이상설에 힘이 실렸는데요. 그러다 조용히 그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현철의 아내가 직접 남편 현철의 상황을 전한 것인데요. 경추 디스크 수술한 지 4년 조금 지났어요. 경추 디스크가 나가면서 신경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서 수술 받고 4년째 재활 운동을 집에서 치료와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세가 있으니까 회복이 잘 안 돼요. 20년 전에도 이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젊잖아요. 그때는 2개월 열심히 재활하고 바로 무대에 올라갔어요. 방송 무대나 활동을 원래 하던 대로 계속 잘 해왔는데 20년 후에는 잘못되면서 신경이 잘못돼서 회복이 잘 안 돼요. 또한 수술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이후로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아내는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24시간 쭉 지켜보고 있잖아요. 2차 맞고 나서 좀 많이 저하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방송이나 행사 같은 것은 할 수가 없고 본인이 또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의 자존심이겠죠. 현철과 가족들은 가짜 뉴스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뉴스나 이런 거 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열어봤어요. 내용을 다 읽어보고 했는데 어쩌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속상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남편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만큼 아껴주시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남편 노래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저희는 이제 괜찮아요. 자식들도 그렇고 이제는 괜찮아요. 일일이 다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현철이 방송이 뜸해지던 때부터 한국은 트로트 붐이 이뤘는데요. 이에 방송에서 흥하고 있는 트로트를 보며 현철은 아쉬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요즘 미스터 트로트 왕성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아들, 딸 같은 이들 보면서 기분 전환하시라고 틀어주고 하는데 본인이 많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해요. 저 무대에 내가 올라갔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런데 그거는 저도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꾸준히 재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지인이나 우리 연락처를 알고 있는 팬들이 전화를 주세요. 제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말씀드리고 해요. 사실 섭외가 그간 많이 왔지만 현철은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 서고 싶어서 모두 고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무대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했던 현철이었는데요. 현철 특집으로 그의 히트곡 무대를 후배들이 꾸몄던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는 당시 현철이 직접 손편지로 진심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예쁘고 정말로 노래 잘하는 아들, 딸 같은 후배들이 저의 가요제에 출연해 한바탕 걸판지게 놀아준다니 너무도 기쁘고 고맙고 가슴이 벅차다. 이런 아름다운 무대에 함께하지 못해 너무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다. 이제는 시청자, 청취자가 되어 자네들의 노래를 감사히 잘 듣고 보겠다고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처적가는 현철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한다. 후배들이여, 이 현철이는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현철에 진심의 많은 이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현철을 괴롭힌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병인데요. 뇌경색이 생긴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팔이나 다리 움직임, 언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심하면 사망까지 이어집니다.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서는 4.5시간 내 치료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문제가 생긴 뇌세포가 주변의 건강한 혈관에 도움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경색의 원인은 혈관이나 심장이 병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현철은 입에 잘 붙는 가사와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로 반세기 넘게 대중의 애환을 달랜 서민의 가수로 평가받습니다. 1960년대에 데뷔한 뒤 1980년대 히트곡을 연이어 배출하기까지 약 20년간 오랜 무명생활을 거친 늦다키스타로도 유명하죠. 그는 사랑은 나비인가 봐, 만지나 선아 당신 생각, 홍선화 연정, 싫다 싫어 등 다수의 히트곡을 불러 한국 트로트를 대표하는 가수로 손꼽혔는데요. 송대관, 태진아, 소론도와 더불어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대중가요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받으며 지난 2006년 옥관 문화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빈손은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되었으며 발의는 7월 19일로 장지는 분당 추모공원 휘로 전해졌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위로를 주고 후배들에게는 귀감이 되었던 그가 부디 그곳에서는 어떤 아픔도 없이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